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귀동뉴스 협찬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개교의 지도자를 위한 제1회 미주 온누리 컨퍼런스가 다시 말씀 앞으로라는 주제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컨퍼런스는 워싱턴 하늘비정교회가 주관하며 뉴욕 기독교 방송, 기독뉴스, 워싱턴만나TV, 미주 한국일보, 중앙일보,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후원합니다. 강사 송석근 목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관점에서 통독합니다. 강승모 장로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중심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강의합니다. 김효교 장로와 김형숙 권사는 부부학교, 아름다운 동행을 12가정의 제안에 참여를 받으며, 참여를 원하는 부부는 1월 20일부터 줌으로 사전 강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전화 410-200-3859 또는 443-980-9978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1월 16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2022년 신년감사 예배 및 하례식을 열고, 올 한해도 말씀에 기초해 세상의 소금이 되는 뉴욕의 한인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협회장 김희봉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회복돼야 한다며,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허연행 파라미스 교회 단임 목사는 심후 기도로 With Corona가 아닌 With Christ를 외치며 한 해를 시작하자면서 교협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는 새해를 만들자고 기도했습니다. 뉴저지 교협회장 고 한승 목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회도 교회도 힘들다면서 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뉴욕 교회를 비롯해 뉴저지, 커네디컷, 필라델피아 교계 단체장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건넸고, 린다 E 시의원, 줄리원 뉴욕 시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도 참석해 한인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협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교협은 김종훈 목사와 이종식 목사에게 2022년 목회자상을, 정건식 장로에게 2022년 평신도상을 수여했습니다.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와 미시오 신학 MOU 조인식을 갖고 신학 석사 학위를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체결했습니다. 공동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에서 5과목, 미시오 신학교에서 영어로 5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먼저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한 후, 미시오 신학교에서 나머지를 수강하여 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는 2021년 9월, 선교를 전공하는 신학 석사 과정을 개설했고, 미시오 신학교는 비블리컬 신학교가 2018년 이름을 바꾸어 불리는 신학교로, 학교 이름인 미시오는 라틴어로 선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국 목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두 학교가 지향하는 점은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복음과 선교를 위해 온전히 쓰이는 신학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학위에 대한 문의는 917-733-7387이나 718-463-7163으로 하면 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다음 달 중순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예측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19일 군인 가족단체 행사에서 2월 중순이 되면 대부분의 주는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뉴욕시와 뉴욕주, 뉴저지주 지역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며 확진자 숫자가 극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일 기준 3만 631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9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피크 대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뉴저지주도 주 보건국 통계 기준 이달 7일 3만 3천여 명까지 늘었다가 20일 현재 1만 명으로 극감해 뉴욕주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린다이 뉴욕시의원이 뉴욕시의회의 정신건강, 발달장애 및 중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줄리원 뉴욕시의원은 계약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51명의 시의원들은 각각 위원장이나 위원회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며,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각종 조례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